충남도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22일 당진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15개 시군에서 탄소중립 실천 대회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첫 행사에서는 한국동서발전 등 기업의 탄소중립 계획 발표와 탄소중립 관련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충남도는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경제 특별 도우를 선포했으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